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셋째 주 DBS 주간뉴스입니다. 동대문구 자원봉사센터는 온라인 청소년 봉사학습 프로그램 사이버 폭력 멈추를 진행하고 성과 공유회를 가졌습니다. 정보화와 스마트 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설문조사가 8월 27일까지 진행됩니다. 구입 및 구직 활동이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기 위한 희망잡고 온라인 취업박람회가 개최됩니다. 구는 여름철 시원한 그늘을 선사하는 디지털 시스템 스마트 그늘막 두 개의 소를 시범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자원봉사센터는 온라인 청소년 봉사학습 프로그램 사이버 폭력 멈추를 진행하고 성과 공유회를 가졌습니다. 2021년 청소년 봉사학습은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줄어들고 인터넷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 폭력 예방을 주제로 학생들이 직접 카드 뉴스, 릴레이 웹툰, 그림일기, 영상 등을 제작하는 캠페인이 진행됐습니다. 청소년 봉사학습은 단순한 봉사활동 참여에 그치지 않고 청소년들이 직접 지역사회와 일상 속에서의 문제를 고민해보고 봉사학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해선국제컨벤션 고등학교 168명, 경희고등학교 120명, 휘봉고등학교 142명이 참여했습니다. 활동이 종료된 후 담당 교사들과 리브위드 봉사단, 동대문구 자원봉사센터 청소년봉사 담당자가 온라인을 통해 성과 공유회를 진행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 향후 더 나은 프로그램을 기획해 학생들에게 선보일 계획입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더욱 활발히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화와 스마트 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주민 일견수렴 설문조사가 8월 27일까지 진행됩니다. 주요 설문 내용으로는 동대문구청 누리집을 포함한 행정정보시스템과 서비스, 생활전반 및 지역인프라 정보화, 스마트 도시 인지도 및 선호도 관련이며 설문 참여 방법은 구청 누리집에서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구청과 14개 주민센터 민원실에도 설문지를 비치해 국민들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구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IoT 기반 전통시장 화재 알림이, 고독사 위험 가구를 위한 스마트 플로그 지원 사업 등 다채로운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112, 119와 연계하는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스마트 도시 조성 관련 사업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스마트 도시 추진의 종합적 계획을 검토해 단계적,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인 및 구직 활동이 어려워진 중소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기 위한 희망잡고 온라인 취업박람회가 개최됩니다. 8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대문구 온라인 취업박람회 누리집에서 진행돼 취업박람회에서는 구인기업과 구직자 연결은 물론 자기소개서 특강, 진로상담 등의 컨설팅도 진행됩니다. 기업의 구인 신청 기간은 8월 23일부터 9월 17일까지며 구직 희망자는 9월 1일부터 23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채용은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화상면접 후 기업에서 채용을 확정하게 되며 자체 화상면접 운영이 어려운 기업과 구직자를 위해 9월 29일, 30일 양일간 구청 2층 다목적 강당에서 화상면접 시스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온라인 취업박람회에서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와의 협업으로 사전 예약을 받아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 진로상담 등의 온라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자기소개서 항목별 특강, NCS 면접특강, AI 채용 취업전략, 유형별 면접특강 등의 온라인 취업특강도 준비됩니다. 구는 여름철 시원한 그늘을 선사하는 디지털 시스템, 스마트 그늘막 2개소를 시범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는 2017년부터 주요 횡단보도와 교통섬에 폭염 대비 무더위 그늘막을 설치해 운영해 왔으며 2021년 폭염대책으로 일반 그늘막 10개소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일반 그늘막 이외에 기온과 풍속에 따라 자동으로 개폐되는 방식의 스마트 그늘막 2개소를 시범 설치해 총 161개소의 무더위 그늘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대문 경찰서 교차로와 답심력 사거리에 설치된 스마트 그늘막은 사물 인터넷을 그늘막에 접목한 제품으로 일반 그늘막보다 사용이 편리하고 고장이 덜 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외부에 설치된 측정기를 통해 날씨를 감지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기온이 15도 이상 올라가면 자동으로 펼쳐지고 초속 7m 이상의 강풍이 불거나 해가 지면 자동으로 접힙니다. 또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임산부, 노약자 등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접이식 휴식 의자를 그늘막에 설치해 국민들의 편의를 증대하고 있습니다. 결혼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는데요. 군은 임신이 어려운 난임 부부를 위해 한의학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여성 나이 만 41세 이하에 한해 3개월 첩약 비용을 지원하는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동대문구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DBS 주간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